네 오늘 설명드릴 문법은요. 아마도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본인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문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설명을 좀 들어보면 아 그렇지만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우리가 문법을 왜 배우죠? 그쵸? 독해 잘하려고 배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뭐 서술형 문제 맞추려고 배우기도 하고요. 문장을 읽다가 다양한 형태의 문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 문법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할 때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을 해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쵸?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녹록지 않을 때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문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독해를 정확하게 해서 좋은 점수를 따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강의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법의 이름은요. It is ~~대절 문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나는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요. 일단 첫 번째 패턴부터 한번 적어보죠. 첫 번째 패턴은요. It is 형용사 대절 그 다음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오죠.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온다. 그리고 이 경우에 It은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어다 라는 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쵸? 이게 쉽게 느껴진 이유가 수능 문장의 이 패턴이 보이게 되면 거의 It is ~~패턴 중에 한 70%를 차지하는 문장 패턴이거든요. 굉장히 자주 보이는 문장 패턴입니다. 해석도 잘 되고요. 가주어 진주어도 판단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대절 전체를 이 자리에 넣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That 이하라는 사실은 형용사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2021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4강 9번에 나와있는 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It is clear that 이런 문장이 실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많이 쓰이는 문장 패턴이고 So that 이하를 먼저 해석을 하고 that 이하를 해석을 하고 that 이하라는 사실은 명료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낱말을 처음으로 한번 마주치는 것도 잠재적으로 그 사용의 기억 흔적을 남길 수 있다.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 패턴은 자신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 문장 패턴이 70%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다라면 샘이 강의를 찍지 않았겠죠. 총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각오하세요. 자 두번째 패턴 같이 보도록 하죠. 두번째 패턴은요. 1번과 흡사합니다. It is 형용사 대신에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절 그리고 완전한 형태의 문장 고등어법에서는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앞에 있는 접속사도 판단이 되고 해석하는데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주어 진 주어로 해석이 됩니다. 정확한 출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1번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형용사를 명사로 바꾼 거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It is clear 대신에 It is a well-known fact 잘 알려진 사실이다. It is a fact 이런 단어를 이 자리에 넣게 되면 해석 그냥 똑같이 하는 겁니다. 대니아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대절을 이 자리에 넣고 해석하는 거죠. 쉽죠? 네. 그 다음에 3번 문장 패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적기 전에 얘도 예문 하나 적어줄까요? 얜 안 적으면 또 섭섭하니까 얘는 2021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회 연습 11강 9번에 나온 문장이네요. 더 컷 5번에 5번에 9번에 파극 ép potent 100원에 Banker 9번에 보기 10강 9번에 ngreat 8번에wedble 1600에는 7번에標 나왔었습니다. 대디아가 완전한 문장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 문장을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대디아가 완전한지 불안전한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뒤에 3번의 불안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장을 가주어 진저로 해석해서 대절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 던는 거 지금 명사 나왔죠? 어? 뭐뭐 명사 나왔습니다. 현장 피해자 차량 용의자와 같은 모든 분야를 별도 현장 조사관이 다뤄야 한다는 것 별도의 현장 조사관이 다뤄야 한다는 것 현장 조사의 원칙과 관련된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있어 온 원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디아가 완전하다는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3번과 구별해. 3번은 좀 이따 적을 거지만 3번은 불안전할 경우에 완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주어 있고 all areas 주어고 얘는 뭐 서치에서의 권리는 구운 거고 should be dealt with 자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죠 should be dealt with 지금 무슨 태입니까? 조동사는 나왔지만 be dealt with 지금 with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형태가 어때요? be plus pp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야 수동태잖아 수동태는 문장에서 완전한 형태의 문장으로 봐요 그냥 이렇게 외워두면 돼 왜 그러냐면 수동태가 쓰였다는 거는 이 문장의 능동태 형태에서 목적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목적어는 당연히 all areas such as seen and victim victim and suspect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원래 능동태였을 때의 목적어라는 얘기니까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목적어까지 완전하게 갖춘 형태의 문장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가 사용식 동사가 아닌 이상은 사용식 동사 아니죠? 아닌 이상은 완전한 형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는 완전이다 라는 규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사용식 동사가 아닌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리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대절 다음에 불안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불안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죠? 됐 이하한 것은 바로 명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2번과 3번을 같이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리 명사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린 문장을 이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명사까지만 봤을 때 얘를 강조로 해석해야 되는지 가조 진조로 됐절을 이세 넣고 해석해야 되는지는 됐 이하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대디아가 불안전하면 아 얘 강조 구문이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대디아가 완전하면 어 얘 가져진 조 구문이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불안전한지 완전한지의 문장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죠?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중3 때 정도 배울 거예요. 문장 성분 중에 강조하고 싶은 명사 주어나 목적어 등을 이 자리에 넣고 나머지 문장 성분을 쓰게 되면 강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kids love chocolate 아이들은 초콜릿을 좋아한다. 그러면 it is chocolate that kids love 이렇게 쓰게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초콜릿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정리가 잘 됐을 겁니다. 자 이 3번에 일단 별표를 쳐볼게요. 2번 3번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판단은 대절이 완전한지 불안전한지 그걸 보라 그랬죠? 여기까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3번과 다음에 이야기할 4번 형태의 문장이에요. 4번 형태의 문장이 뭐냐면 it is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안전한 문장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어? 선생님 3번이랑 똑같이 쓰셨는데요? 그쵸? 똑같이 썼어요.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같이 언제 강조 구문을 해석이 되고 다 얘기했잖아요. 불안전할 때 대디아가 언제 가져 진주어이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2번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가조 진주어 구문일 때는 이세 역할이 어땠습니까? 이세 역할이 사실 뭐 의미는 없지만 대절 이하의 내용을 넣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어떤 문법적으로 placeholder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했죠. 얘를 이 자리에다가 넣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때 강조 구문에서는 어땠어요? 이시 왠지 의미도 없지만 문법적 기능도 없는 것 같지 않아? 느낌이 가리키는 것도 없고 문법적 기능도 없는 것 같아요. 대절을 이 자리에 넣고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 잇 잇 한 것은 바로 명사이다. 아니 아니 잇 이하한 것은 바로 명사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잇은 왜 쓴 거예요? 허전하니까 쓴 거야. 그쵸? 얘는 역할이라도 있었잖아. 저는 대절이에요. 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얘는 아무런 역할이 없어.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잇댓 강조 구문에서의 잇은 문법적 기능도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영어학 석사에서 정확하게 배우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학을 전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에서는 이 잇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문법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맞죠? 2번과는 또 달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이 방금 3번과 동일한 문법 패턴으로 쓴 건데 이때는 잇이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고 앞에 나왔던 명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문장 읽다 보면. 그리고 대디아가 불안전한 문장인데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니라 그냥 대시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로 명사를 단순 수식하고 있다는 거죠. 선이 안 이뻐. 나는 섬세한 남자니까. 미안.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단순 수식이에요.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예문을 또 갖고 왔지. 이 친구도 이번에 수능특강 영어독회 연습에 나왔던 예문이고요. 얘는 3번 지문 3강에 수능특강 영어독회 연습 3강 9번 지문입니다. 9번 지문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 문장도 좀 적어보겠습니다. 4강 الأ 3강 9번 지문 relatedule 5강 5강 나이가 드니까 타자치기도 어렵다 키보드가 안 보여요 노안이 와서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농담이고요 수특 영어 독해 연습 3강 9번이 나온 질문인데 얘가 첫 문장이야 Self-awareness, 자기인식 또는 성찰적 사고라고 불리는 것은 Is the main attribute Attribute은 속성이라는 뜻이요 Property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된 속성이다 자기 성찰은, 자기인식과 자기 성찰은 어떤 속성이냐면 Distinguishing, which is distinguishing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속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동물이 막 강아지가 대변을 아무데서 보고 나서 구석에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러지 않잖아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문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보세요 It is the consciousness It is 나오고 명사 나왔죠 그리고 대절, 그리고 enables, 동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불안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왔죠 자칫 잘못하면 이 문장을 강조 구문으로 해석하기 딱 좋아요 이거 3번 같잖아 생긴 게 얘는 강조 구문이 아닙니다 이거 하는 것은 바로 의식이다 이렇게 바로 그 의식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때 이 시 가리키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이거죠 self-awareness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고 내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거 그걸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it, that은 지금 강조 구문의 구조가 깨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t, that이 self-awareness이기 때문에 얘는 강조 구문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it은 self-awareness 넣고 해석한다 이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다 어떤 의식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식인 것이다 그래서 descriptive 굉장히 좀 묘사적 성향이 강한 그런 문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문맥이 아니잖아 문맥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맥이 얘를 왜 강조합니까? 갑자기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이런 문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거예요 어 이거 강조 구문의 구조인데 강조할 상황이 아닌데 강조를 하고 있네 20 앞에 있는 뭔가를 가리키나? 복수니까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건가? 이건가?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니까 아 이거 가리키나 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뭐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순하게 구조만 보시고 파악하시다가는 오역 해석을 잘못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장 패턴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 패턴은 이리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사 부사 구나 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이 나오는데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오고 이때도 이댓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부사구 특히 여기서 부사구는 전치사구를 많이 의미하죠 를 넣고 데디아에 완전한 문장을 넣는다 이건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있을 때 그 예문을 좀 적어 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부사구는 이거죠 At the post office 우체국이잖아요 얘를 이 사이에다가 넣고 만드는 거잖아 지금 시작과거니까 It was 가 맞겠습니다 It was At the post office 왜 지금 쓰고 있지? 그냥 씁시다 That 그 다음에 Jane Sent me the lett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부사구를 강조할 때는 왜 완전한 문장이 뒤에 따라올까 원문이 이거였죠 부사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치사 명사구를 뺐기 때문에 전치사 명사구를 부사구잖아요 부사구를 뺐기 때문에 나머지 문장은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문장이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문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I turn off my computer only after dad comes back from work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사절 only after 절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할 수 있죠 It is only after dad comes back from work that I turn off my computer 나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고 나서야 많이 바로 나의 컴퓨터를 끄게 된다 그때가 되어서야 많이 컴퓨터를 끈다 그쵸 이렇게 가능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nly after 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주절에 어떤 문법적인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부사구와 절이 사이에 낄 경우에는 대디하는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쌤이 아는 분이 쌤 유튜브 강의를 보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유튜브는 강의하는 데 아니야 거기는 재밌는 거 보러 가는 데지 누가 네 강의 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동안 좀 자괴감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천 명 정도 되죠 쌤 강의를 들어주시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강의를 좀 올렸고요 쌤은 실제로 대치동에서 13년 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큰 학원에서도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 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좀 강의를 해봤는데 앞으로 잇댓 구문이 보이면 반드시 얘가 어떤 쌤이 설명해 드린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에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어떤 문장 패턴인지를 좀 분석을 해보시는 그 힘을 기르셔야 정확한 해석도 가능하고 서술형 문제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길어진 강의 좀 사과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